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지프 컴패스 2세대 2.4 리미티드 모델입니다 이 차량의 연식은 2019년식 주행거리는 만키로 주행했고요 이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신차크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제조사 보증까지도 가능하신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파노라마 썬네프고요 루프렉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보실게요 엔카 진단무사고 차량 확인되시고 전면 유리에 스톤치크렉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 본넷도 쭉 따라오시면 역시나 매우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 밑으로 범퍼 보시면 스크래치 깨짐 전혀 없는 깔끔한 상태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측면 보실게요 제일 먼저 휠 상태 보시면 매우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네요 앞쪽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앞쪽 5.40으로 7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드미러도 스크래치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도어도 쭉 보실게요 도어 역시도 스크래치 문콕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열 휘 상태도 이쪽에 뭐가 묻은 거네요 컨디션 매우 좋습니다 뒤쪽도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네 뒤쪽 6.46으로 80%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후면 보실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스크래치 깨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요 스톤치 크랙 전혀 없고요 범퍼 또한 스크래치 전혀 없네요 트렁크 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실내 공간 보시면 매우 깔끔하게 유지도 잘 되어 있네요 네 보조석 측면으로 돌아와서 이열 휘 상태에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도어도 쭉 보실게요 네 도어도 스크래치 문콕 전혀 없고요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축방 들어가 있고요 바깥쪽에도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앞쪽 휠도 네 생활기스 없이 상태 매우 좋네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 걸었고요 앞쪽 계기판 보시면 11,527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점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운전석 핸들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네 음성식 핸드 뿌리 가능하세요 네 그 뒤에는 음량 버튼 조절도 가능하시고요 이제 운전석과 보조석 전동 시트예요 그리고 위쪽 보실게요 ECM 룸밀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더 위에는 파노라마 선루프 1열 2열 또한 매우 시원하고요 네 작동도 버벅거림 없네요 그 밑으로 내비게이션 또한 매우 잘 작동하고 있고요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역시도 매우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쪽 앞에 AV 시스템에 보조석 운전석 열선 시트 있고요 열선 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오토 에어컨이고요 그다음에 더 밑에 보시면 주행 모드 조작도 가능하시고요 기어 밑으로 오토 스탑 버튼과 전자식 박킹이 있습니다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네 이제 2열 탑승해 보았고요 제일 먼저 위쪽 파노라마 선루프 뒷자리 또한 매우 시원하네요 그리고 공간 보시면 매우 넓적하고요 그다음에 앞에 에어컨 송풍구 220V USB 단자 있습니다 이제 엔진 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엔진 눈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엔진 쭉 보실게요 네 쭉 보시면 유유한 점 없고요 그 옆으로 랭박스 적정량 잘 차있네요 엔진 소리 역시도 매우 일정합니다 이제 하부 점검 전에 스캐너 성능 기록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를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상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진 쪽 고장 코드 감지 안됨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실시간 엔진 구동을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값이 정상적인 수치 범위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얻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하부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상태 매우 좋고요 그 앞으로 형과장치에서 스펜션 등속 조인트부터 찍힌 갈라짐 전혀 없고요 부식 하나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좋고요 그 앞으로 등속 조인트부터 찍힌 갈라짐 전혀 없고요 부식 하나 없네요 이제 앞쪽으로 쭉 따라오시면 배기라인 또한 부식 하나 없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도 미션 쪽인데 네 누이 한 점 없이 매우 깔끔하고요 옆으로 엔진도 네 누이 없이 매우 좋습니다 앞쪽도 우측 편마모 좋고요 그 앞으로 중속 조인트부터 찍힌 갈라짐 전혀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좋습니다 그 앞으로 중속 조인트부터 찍힌 갈라짐 없는 거 카메라에 담아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하부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항계 지프 컴패스 2세대 2.4 리미티드 무대를 살펴보셨는데요 우선 이 차량 N카 진단 보험이력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제조사 보증까지도 남아있어요 더욱더 믿고 구매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의 실차주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